음 내가 멈춰있는데?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헬로헬로 반갑습니다 음 오늘 좀 일찍 키게 됐네요 오늘 가능하면 뒤에 게임 끝까지 해보려고 좀 일찍 켰습니다 네 식사하셨나요? 그치 일요일이니까 나갈 준비 해야돼? 나갈 준비 해야되면 옆에 틀어놓고 나갈 준비 나갈 준비 해야되면 안녕하세요 1분 2분간은 캐릭터에 들어오는거 구경좀 하자 나갈 준비 해야되면 미용실이예요? 일단 게임 4벤스는 제가 정해놓은 그대로 플래시 게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칼바람 몇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스트레이 뒤에 쭉 할거 같아요 오늘 스케줄 없어요 지금 스케줄 하고 왔습니다 오늘 팬사인회 에서 캐럿분들이랑 얘기를 잘하고 그리고 바로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멤버들은 필사인회 진행중일거에요 게임 보기 켜줘서 고마워 게임 보기 켜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원래 내가 세네달 얘기했던게 좀 큼지막한 스케줄들을 보고 시간이 너무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간이 되긴 하네 낮잠을 자려고 했다 낮잠 주무셔도 돼요 이거 틀어놓고 주무시면 되지 않을까? 나도 막 틀어놓고 자는데 잘자는데 빨대로 먹는다 빨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빨대로 안 먹고 뜯어먹는 방법이 있나? 이건 빨대로 안 먹는 사람이 없을걸요? 백화점 왔는데 쇼핑 포기해 안 돼요 쇼핑하세요 얼른 쇼핑하고 천천히 보면 되지 바나나 킥 같아요 누구야? 바나나 킥 같아요 누구야? 칭찬인거야? 바나나 킥? 칭찬인거야? 자 어느정도 캐릭터들이 다 들어왔을거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일상에 지장없는 정도로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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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뭐 먹었냐구요? 점심 김치볶음밥 먹었던거 같은데 아니다 오늘은 김밥 먹었다 오늘 김밥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맛있는거 먹으려고 간단하게 먹고 집가려면 1시간 남았는데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오늘 좀 오래하지 않을까요? 내가 뒷부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래할 것 같아요 흠 훅 홋이 위버스에 올린거 봤있냐구요? 홋이 위버스 gol 아뇨, 오늘 안 봤는데 지금 일하고 바로와가지고 아직 못봤어요 꼭 안경 좀 올려주면 안돼 X5 쟈뛰ð 그렇게는 안경이 그렇게 보인나보다 그 빈이 고잉 논 갔을 때 썼던 거야? 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플래시 게임부터 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인터넷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온라인 게임 중에 특히 좀 반응이 빨리 필요한 게임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게임들은 인터넷이 딱 정확해야 좋은데 지금 롤도 잘 좀 반응이 느린 상태라서 오버워치 이런 게임은 거의 못 할 걸요 오늘 스태프분들이 플래시 게임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플래시 게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 해줘 스위치는 좀 어렵나 콘솔 게임 콘솔 게임도 나중에는 생각 중인데 근데 지금 제가 컴퓨터랑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조금 준비해 달라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그래도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사달라고 하자마자 콘솔 게임 준비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꽤 고간데 고가의 키보드 마우스를 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 콘솔 게임 할게요 이러면 스태프분들 멘붕 올 듯 아니라고요? 오케이 플래시 게임이 뭐야? 간단하게 예전에 어릴 때 했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부터 할게요 와 나 어릴 때 이런 게임 잘 안 했는데 이게 은근히 어렵다 그러면 첫 번째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슈의 수업 시간에 맛동산 먹기 게임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엎드려야 선생님 눈이 안 보인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맛동산 드시면 안 돼요 소리가 나나? 어 난다 난다 나 순발력 안 좋은데 뭔 이런 게임을 해 그러니까 뭔 이런 게임을 해 맛동산 요즘 애들 먹나요 그러게요 맛동산 요즘 먹나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책 보고 있을 때 방향키를 이용해 선생님 눈이 안 보이는 위치로 이동한다 좌우 움직여서 엎드려야 한다 엎드리는 건 방향키 아래고 맛동산을 클릭해서 먹는다 맛동산을 클릭해야 되는구나 장면의 모습을 고려하면서 조금씩 먹는다 선생님이 볼 때 입안에 과자가 있으면 바로 들키겠지 어.. 입안에 과자도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한번 쭉 돌아볼 때 고개를 들어야 한다 야 이거 생각보다 규칙이 많네 만약 일을 얻게 되면 경고 경고가 3장이면 게임업법 수업시간 50분 동안 맛동산을 다 먹으면 성공 보게 될 때는 위로 오케이 한번 도전 야 클릭 클릭해 한다고? 뭐야 나 바로 걸렸는데? 아 이게 마우스 클릭도 같이 하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가 슈구나 숙여서 먹어야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독바로 들어 나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가 이거 룰을 이해 못했나? 선생님 각도 조절도 해야 돼? 아 선생님이 왼쪽에 가 계셨구나 오케이 선생님이 왼쪽? 오른쪽? 아 이렇게? 쌤 왼쪽 가서 나 오른쪽으로 갔는데 사프를 잘해야 한다고? 이게 사운드 플레이를 할 게임 게임이에요? 오케이 한번 더 도전 어? 나 왼쪽으로 갔는데? 아 노란빛이 안 보일 때 해야 돼? 노란빛이 오른쪽에 있어서 안 된 건가? 세 개씩 먹어야 할 수 있다고? 오케이 다시 네 개 먹었더니 뭐 웃겠어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이때 안 먹으면 그때 먹겠는데 그때 먹지만 안 먹으면 안 된대요 위로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 오케이 선생님이 책 볼 때 먹어야 돼? 나 첫 번째서 못 가 오케이 첫 번째 통과 지금 선생님이 위에 있으니까 안되고 오케이 세 개 먹었고 세 개 먹었고 어 미안해요 어 아쉽다 선생님이 오른쪽에 시야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숨어야 되나? 오케이 다시 한번만 어? 다 먹고 일어나야 돼요 한 번 가지 말고 쭉 가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예다 안 되겠다 Dragons 动 선생님이 맏동산 봉투를 발견할 것 같은데? 타임아웃 아 맏동산이 남아있었구나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맏동산이 너무 많은데? 더 빨리 난다고? 3개 이상씩 먹어도 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바로 걸렸어 들켰다 자 진짜 마지막 이게 은근히 오 나이스 안 돼 너무 많이 먹다가 욕심부렸어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딱 할까? 오케이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안 돼 아이고 오케이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너무 아쉽다 캐럿분들은 수업시간에 뭐 드시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지 어렵네 플래시 게임은 캐럿분들이 좋아하셔서 스태프분들이 이제 준비해 주시는 거라 어려운 게임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스태프분들 슈 좋아하시나봐 그런가 봐요 슈 좋아하시나보다 안 어려워 이거? 이게 안 어렵다면 게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캐럿분들 뭐야? 오케이 마지막에 퇴근하시는 분이 불을 닫고 가셨나? 공포게임 아니고 저희가 이게 여기가 다들 스태프분들께서 일하시는 장소라서 가실 때 불 다 끄고 가신 것 같지? 라이브 하는 줄 모르고 불 다 끄고 가신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인 줄 그러니까 나도 나도 뭐가 준비되어 있나? 그 생각했네 공포게임 해봐봐 공포게임? 오케이 공포게임도 나중에 준비해서 한여름에 한번 하자 불 끄고 공포게임? 캐럿분들이 볼 자신 있으면 나는 뭐 자주 해가지고 무서운 거 잘 봐 네 잘 보고 아 잔인한 거 잘 못 보는데 무서운 거는 딱히 그렇게 엄청 무섭다고 느끼지 않아가지고 뭐 마시는 거야? 오늘은 보리차 마시고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 그 공포게임 아니에요? 캐럿분들이 뭐 볼 자신 있으면 저는 뭐 할 자신이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게임은 힘들어지니까 왜 매일 음료수를 마시냐고요? 이거 물이에요 물입니다 보리차 공포게임은 새벽에 해야 되는데 공포게임을 잘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쫄 한 거지 어떻게 알았지? 그치 새벽은 스태프분들이 너무 힘들지 맞아 한낮에 공포게임이 재밌어 라고 해야 스태프분들이 웃으십니다 팔자에 없는 게임방 보신다고요? 그쵸 근데 나도 근데 나는 게임을 원래 좋아했어서 나도 게임방 처음 봤을 때 잘 모르는 게임들을 봐도 재밌어가지고 그런 걸 캐럿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라이브 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하면은 더 쉽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재밌더라고 재미있으니까 하게 돼요 왜 이렇게 안경 올려주고 싶냐고? 알겠어 좀 더 올려줄게요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치 내가 아무래도 최근에도 그렇고 가끔 시간 나거나 하면은 게임하면서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편하게 하는 습관들이 그냥 잘 나오는 거 같아요 방송할 때 막 걱정도 안 하고 원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하면서 뭐 말 주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캐럿들이랑 수다 떨면서 게임을 좀 잡아놓고 해야겠다 음 음 음 음 무뚝뚝하잖아 난 무뚝뚝한가? 말이 많이 없는 거지 무뚝뚝하진 않은데 슛게임 다른 것도 재밌다고요? 어 아마 계속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슛게임도 다 해보지 않을까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염색할 생각 있냐고요? 염색? 아.. 염색 염색은 확실히 모르겠네 염색하면 머리가 너무 빨리 상해서 머리가 빨리 자라는데 금방 상해요 염색에 음 음 음 길고양이 게임 안하냐고요? 길고양이 게임 나중에 할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 맞아 내가 원래 게임할 때는 헤드폰 안 써서 헤엑 네 안 써서 헤드폰 안 써서 헤드폰 안 써서 마치 된 것 같아 손오공 해주세요 Ну 뭐예요? 헤드폰 마치 된 것 같아 손오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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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좀 저돌적인 친구들이 많네요. 안 돼. 나 빼고 먹는다. 안 돼. 안 돼. 파이어 듣고 싶다고? 갑자기? 파이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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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내가 좀 더 잘하긴 하지. 그치? 슈아가 좀 더 잘하지. 제가 다 슈아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슈아한테 게임을 배우시면 게임이 잘해질꺼에요. 쿡스쿡스 비밀입니다. 사실 아직 바빠서 못찍었어요. 상대팀이 엄청 자극적이다. 상대팀이 엄청 자극적이다. 안돼. 슈아 간대? 잘가. 슈아도 언제 오라고? 근데 슈아는 게임을 안해서. 슈아 그때 배그를 방송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게 아마 컴퓨터 게임이 완전 처음일걸요? 내가 알기로.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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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예전에 그 닌텐도 게임은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슈아가 뭐라고? 사랑해 해달래? 응 안해줘 응 가지마 슈아 못가겠다? 진짜 안가고 있었어? 슈아 가지 마라 아이고 타워 많이 밀리네 여기팀 해리포터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해리포터여가지고 대화하면서 해가지고 상대방 그를 못 봤네 아이템 올려야 될 거 못 올리고 있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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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이 게임으로 뭐냐면 일주일 만에서 대화하기가 힘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인 카톡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런 거 바라지도 않으면서. 캐럿들이 있을 때만 저런다니까. 이 게임에서 만나요. 그룹들 없을 때는 슈아가 엄청 저러진 않거든요. 방송쟁이야. 방송쟁이. 이 게임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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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조율적인 치과가 엄청 세다. 이 게임에서 만나요. 이 게임에서 만나요. 이 게임에서 만나요. 쥬어 슈아야 잘가 슈아야 슈아야 잘가 슈아야 잘가 슈아야 잘가 슈아야 잘가 슈아야 잘가 슈아 ñ nten 슈아 동생들이 형이 형을 But 전혀 상관 안써서 그런거지 우와 우리 팀 펜타킬 했어 디노가 형이랑 불러도 전혀 상관없어요 친구지 다 형 동생이 어딨어 이겼다 펜타킬이 뭐냐면 캐릭터 하나가 상대방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다 잡으면 펜타킬입니다 그니까 이게 내가 이 게임도 오랜만에 하고 이래서 말을 많이 못하겠더라 그래도 딱 한 판만 더 할까요? 은근히 보니까 저번에 라이브 복귀해보니까 칼바람 좋아하는 캐릭터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레벨업 했다 레벨업을 하면 챔피언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얻을만한 챔피언이 없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잘 안하는 챔피언이어서 주챔 주챔 있냐구요? 주챔? 아니 저 칼바람마에서 주챔은 딱히 없어요 머리 망고 같다고? 머리가 망고 같다는 건 칭찬일까? 칭찬이겠지? 망고는 칭찬이죠? 서든어택 해달라고? 근데 서든어택도 인터넷 때문에 반응이 많이 늘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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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면 근데 손이 차다. 손이 왜 이렇게 차지? 배그 배그 하자. 그러니까 나도 다 하고 싶은데 게임들을 긴장했다고? 맞아. 수족냉증이 있어서. 손이 너무 차. 마음이 따스워서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차 마셔서 손이 차. 차 마셔서 손이 차면은... 따뜻해지지 않나? 원래 차 마시면 따뜻해지는 거 아니에요? 차지나? 아 이게 차가운 차라서 그런가? 항아리 게임 어때? 너무 스트레스 받나? 항아리 게임 하면... 약간 플래시 게임처럼 금방 끌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려나? 이 캐릭터도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얘도 해리포터에요. 근데 이게 반응이 느려서 이 캐릭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컴퓨터에서. 체감상 기술이 0.2초 뒤에 날아가가지고. 0.1초? 오늘은 다음엔 닌텐도 하자. 다음엔 닌텐도? 닌텐도 좋지. 할 수 있는 게임은 다 좋죠. 전혀 제가 한 중인 게임을 하려고 하자. 정말. eftersom, 상대방이. 음, 우리 팀보다 팔이 좀 더 길 것 같은데. 우리 팀이, 그 군중 제어 기술이 좀 많네. 열심히 하러 갈게요. 우린. 우리가 배우고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깨말모셔도 나도 깨말모신다 뭐 오늘 그 고양이 게임 나중에 할거에요 아마 2판 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인터넷 반응이 느리니까 상대방의 기술을 피하는게 어려워 파이어 듣고 싶은데 파이어를 까먹어가지고 녹음 밖에 안해서 못하는 실력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맞아요 이거 고인에서 쓴 모자 맞을거에요 내가 그때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때 논에서 였나 논에서 이거 썼던거 같은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저거 잡은건데 점.. 점화하는 스킬을 다른 상대방한테 썼네 음.. 안 나죠 음.. 안 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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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지 너무 빨라서 어지럽다고? 나중에 고양이 게임 더 빠를텐데 화면 전환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저는 해리포터 캐릭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암흐무라는 친구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 들어가야 돼 음 우리 팀이 진짜 잘했네 기술이 안 나가 방금 눌렀는데 기술이 안 나갔어 방금 눌렀는데 기술이 안 나갔어 아 여기가 함부로 못 들어가야 돼 여기는 왜 필부로 검색하는구나 지금 키보드 WR을 꺼내는 사람은 빠르게 누르는데, 턱! 턱! 나가요. 갓! 최근에 발로렌트 해본 적 있냐고요? 최근에 아예 없어요. 손가락이 안 아파요? 이게 게임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픈 것도 멀미 이런 것도 없어요. 오래 하면 다 적응이 되나봐. 근데 나는 어릴 때 부터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들어오는 거야? 한 3분 눌러야 한 번 들어가지네. 나이스. 요즘 힘든 일 없냐고요? 힘든 일?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즐겁게 하려고 최대한 하다보니까.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떤 일이네? 음, 어떤 일이네. 아, 잘가. 아, 진짜. 음 엄청 세다 원래 척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셀카 한 장 찍어주면 된다고? 요즘은 불닭을 안 먹어요. 요즘 불닭을 가끔씩 먹어요. 그래도 엄청 자주 먹어요. 엄청 자주는 저도 힘들어서 가끔 매운 거 생각날때. 상대방의 해리포터도 쎄다. 안경 벗어달라고? 안경 벗으면 게임 화면이 안보이는데? 이제 저 상대방을 멈추게 하는 친구가 제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못 들어오게 견제하고 있네요. 아이고는 이렇게 스케트 못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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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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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음악이 있어? 배경음악 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 했던 스트레이 마저 해볼까요? 스트레이. 근데 이게 얼마나 진행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좀 많이 진행이 되어있으면 오늘 안에 끝내보려고 할건데 가지 말라고요? 이제 시작인데요? 끝날 때까지 못 꺼? 아 끝날 때까지 가지 말라고? 봐야지. 이게 너무 저건 뭐냐. 올해 안 끝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도 적당히. 스트레이. 스트레이 꽤 볼륨이 크지 않던가? 스트레이 볼륨이 컸어요? 볼륨이 크면 안에 들어와서 한번 조절해 볼게요. 얘기해 주시면. 다음번에 추리 게임 하는거 어때? 어 난 그런 게임 하고 싶어. 뭔가. 이런 게임들도 좋은데. 같이 대화하면서. 뭐야. 우지야? 야 우지야 너 한번 나와야지. 우지도. 저랑 쿱스랑. 원래 셋이서 게임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디아블로. 그리고 또 뭐냐. 롤도 우지가 제일 먼저 처음 했었고. 완전 시즌 초기 때. 어 그러니까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내가 재밌는. 추리 게임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 디아블로 4 나오면 가자고? 그게 좋지. 맞아. PC방지였지. 내가 처음.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주말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게 없는데. 근데 마침. 우지가. 할 게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나한테 PC방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 PC방 갔어. 그러니까. 추리 게임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 있지 않나? 그런 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우지가 게임을 잘해. 그런 디아블로 막 이런. RPG 게임 이런 것도. 진짜 꾸준하게 잘하고. 내가 알기로. 모바일 게임들도. 진짜 꾸준하게 해서. 음. 한 번도 그. 저거 뭐냐. 뭐라고 하지? 과금 안 하고. 게임을 엄청 오래 해서. 레벨을 많이 높여 놓고.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어. 우지가 진짜 꾸준해. 그런 게임들 하는 거. 무과금이야. 무과금. 우지가 과금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게임을 진짜 많이 하는 거 많이 봤는데. 방문객이 너무 많다고? 근데 솔직히 다 못 불러요. 진짜 막 이렇게 말은 해도. 거창하게 말은 해도. 현실적으로. 부르는 게 가능한 친구들이 몇 명 없을 것 같아. 조슈아는 절대. 못 부르죠. 같이 게임하면. 큰일 나 힘들어. 내가 힘들어져. 모르겠어. 그건 제가 한번 잘 조절해 볼게요. 멤버들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스트레이를 마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때 어디까지 했지? 제가 기억하기로. 송신탑에. 어떤 장치를 붙여놓고. 내려오는 것까지 했었는데. 게임 오래 하면 안 좋다고요? 게임 오래 하면 안 좋은데. 사실 오늘 말고는 제가 오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캐럿들이랑 있을 때만. 오래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오래 안 해요. 예전에야 뭐. 이런 말 하면 웃기긴 한데. 어릴 때. 어릴 때야 좀 오래 해도 쌩쌩했는데. 요즘엔 안 그래. 잠깐만. 스태프분들 조명 한번 꺼진 후로. 조명 노래해줬다고요? 여기 근데 조명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리지. 근데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라는 말이었어. 자 스트레이 해봅시다. 그래 슬픈 얘기 하지 말고. 똑같아. 맞아 똑같지. 사실 나도 그 체감이 안 나. 내가. 이렇게. 워낙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잘 안 느껴지고. 막 이래서. 어릴 때 게임보이였나요? 연습생 전에는 게임을 좀 좋아했죠. 그리고 연습생 때는. 주말에 솔직히 할 게 게임밖에 없었어요. 학생이기도 했고. 뭐. 뭐. 더구나. 취미생활도 게임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게임밖에 없었어요. 예쁘다. 안 보내달라고? 예쁘다. 예쁘다. 갑자기 왜. 평생 겜돌이었다는 말이군. 근데 그 중간에. 그게 있잖아. 연습생 때는. 하루 밖에 못 하잖아. 그치. 하루 밖에 못 하지. 물론 새벽에 연습 끝나고. 가끔씩 하긴 했는데.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었거든요. 숙소에. 내가. 승철이한테 계속 비켜달라고 해서. 게임했지. 하루는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어. 데뷔 직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연습생 때는. 일요일에는 가끔씩 쉬었거든요. 격주를 쉬었었나? 매일 쉬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카트 하는 거 완전 궁금하다고요? 나 카트를. 그런. 스포츠 게임. 아니면 레이싱 게임. 이런 걸 진짜 못 해요. 되게. 이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근데 캐럿들이 궁금하다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깜짝 놀랄걸요. 너무 느려서. 못 하는 거 보는 것도 재밌다고? 그렇지. 근데 나는. 이런 게임을 많이 할 것 같아. 나도 처음 하고. 캐럿들도 처음 보는 게임들. 아니. 현실 면허랑 다르지. 현실 면허는. 현실 운전은 잘하는데. 그. 레이싱 게임. 키보드. 뭐냐. 방향키로 하는 걸 잘 못 해. 그래서 리듬게임도 잘 못 한다. 리듬게임도 어릴 때. 동생이랑. 동생이랑. 둘이서. 만약에. 대결을 하면. 항상 졌던 거 같아. 순영이 게임 안 하냐고. 순영이 완전 게임 안 해요. 휴대폰으로도 안 할걸. 오케이. 그러면. 캡처 타임. 알겠어. 캡처 타임 한번 하자. 근데. 캡처 타임. 이번엔 뭐하지. 캐럿들이 보고 싶은 포즈가 있어요. 리듬하이브. 리듬하이브. 리듬하이브를 우지랑 같이 할까. 손풀기 이런 걸로. 브이. 우지가 리듬게임도 진짜 잘해. 막 손이 날아다니는데. 고양이 귀. 하트. 준양 피스는 뭐야? 주은이가 또 뭐 만들었어? 맞아. 우지 진짜 잘했어. 우지. 만능 엄지. 마지막으로 만능 엄지. 자 그러면 게임 시작해볼게요. 그때 캐럿들이 화면 자단이 어지럽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화면 자단 안 하면서 해보자. 오케이. 콜 오브 듀티. 콜 오브 듀티.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은 좀. 좀 잔인하고 이래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쉽지만. 못 할 것 같습니다. 동생 게임 실력이 원우보다 좋아? 모르겠네. 동생이랑 게임 많이 해봐서. 근데 동생도 좀 잘할걸요? 난 솔직히 잘 못해서. 카메라를 흔들어 주세요. 카메라 멀리 있어서 못 흔듭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꽤 멀리 있어요. 휴대폰이 아니라 진짜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라. 스트레이 켰어? 네 스트레이 켰는데. 캐럿들이랑 지금 수다 떨다보니까. 게임 없어도 라이브 잘 할 듯. 아니야. 잘 못해. 나도 시도를 해봤어. 특히 생일에는 우리가 무조건 라이브를 하잖아요. 라이브 하다보면. 막히는 순간이 너무 자주 와서. 치즈버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진행. 어. 진행 잘 못하는데. 이거 시키려고. 자 그러면 게임을 해볼까요? 그 레몬은 레몬인데 아기레몬은 뭐예요? 아기레몬. 아버지 골프채 갖다 드렸어? 네 그때 서리 사진. 서리랑 같이 찍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이미 촬영을 한 뒤였어가지고. 그때 골프채랑 골프공 갖다 드렸습니다. 수다 좀만 더 할까? 그래. 어차피 오늘 일찍 켜가지고. 수다 좀만 더 하자. 해리포터 같은 포즈 할 수 있어. 제가 해리포터를 다 챙겨보긴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봐서. 무슨 포즈지? 해리포터 같은 포즈네? 잠깐만. 서리는 게임 잘하나? 누구야? 재밌네. 재치있네. 저녁 뭘 먹어요? 저녁 아직 생각 안해봤어요. 뭘 먹지? 오늘 호그와트 레거시는 하자. 아 오늘이란다. 호그와트 레거시는 하자. 호그와트 레거시. 근데 내가 세계관을 잘 몰라. 그거 알아야 재밌다던데. 이거 이후에도 스케줄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저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라이브를 시간을 잡았습니다. 해리포터를 모르는게 아니라. 본지 너무 오래되서. 그 해리포터 세계관을 잘 몰라. 또 너무 어릴때 봐가지고. 그.. 뭐라야되냐. 재밌게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귀는 왜이렇게 빨가냐구요? 별로 안 빨간.. 인거 같은데.. 빨갔나? 입술 뜯지 마세요. 입술 안 뜯고 있어요. 입술 안 뜯고 그냥 입술을 이렇게 갖다대고 있습니다. 손톱을. 생각할때 습관이여가지고. 생각할때 습관이여가지고. 오늘의 풀착장이 너무 궁금하다고요? 밑에 트레이닝복 입었어요 그냥. 셀카 찍어서 올려. 셀카 잘 나오면 한번 올려볼게요. 찍긴 해볼텐데. 전기모임은 언제하나요? 저희가. 저희 단체방에. 원래는. 어. 한달에 말에 꼭 하기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멤버들 다 조율하면서. 스케줄 일정 없을때. 딱 날짜라서 하고 있어요. 단체방에서 말 많이 해. 단체방에는 보통 다 많이 하죠. 멤버들 다 많이 하지. 특히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도. 없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단체방은. 전세계에서 들어와주신 캐럿들 감사합니다. 제가 막.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빠르기도 하고. 하나하나 못해드리는거. 죄송해요. 누가 제일 말 많이 하냐고. 쿱스가 많이 하는거 같아요. 쿱스 많이 하고. 아. 승철이 메아리방. 가끔씩 승철이 메아리방이 되긴 하는데. 막. 자주 그러진 않아요. 가끔씩. 슈아가 단체방을 읽어. 그래도. 강간이 읽던데. 물론 막. 자주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힙합팀 단체방이 있어요. 네. 단체방이 있어요. 팀마다 다 있을걸요. 우리는. 작업 얘기를 거기서 많이 해서. 힙합팀꺼. 애들 고인 이모티콘 다 쓰냐구요? 다 써요. 근데 자. 그. 멤버들마다. 자기가 나온. 이모티콘 중에. 자신이 나온건 안쓰고. 꼭 다른 친구가 있어. 그게. 있나봐. 나도. 내 이모티콘은. 안 눌러지더라. 꼬마 봤냐구요? 꼬마 봤죠. 나 누구였지? 나 누구까지 제일 많이 쓰는데? 슈아였나? 뭐 어떤. 그 상황마다. 계속 쓸. 쓸만한게 있더라고. 그치. 당연히. 남껏 쓰지. 그치. 당연히. 남껏 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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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시작. 슬럼 파트 2. 맞죠? 슬럼 파트 2. 맞죠? LOU. 세 가지. 오래만 남은 장을 한번 한번 봐주고 وأ唱 att실증stci kanto. 이건 하나의 종이ары가 최근에 팬미팅을 하다보니까 인이어 때문에 귀가 좀 아파서.. 이 정도면 되겠다. 들어갔으면 한번 긁어줘야지. 가보자, 친구야. 내가 그때 어디까지 했더라? 다 모아서 왔고. 여기도 한번 긁어줘. 아, 긁히는 거구나. 여기도 한번 긁어주고.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할게요. 어? 조명 어떻게 끄더라? 어, 꺼졌다. 여기로 나가는 게 아니었네. 어디로 나갔다가 딱 게임 끝냈던 것 같은데. 저기 메모다. 아, 메모본 것부터 다시구나. 작은 아웃사이더.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겠지. 잘했어. 안테나를 활용하기 위해 내가 몇 가지 장비를 바로 가져왔어. 바에서 만나. 창을 잠갔지만 여는 코드는 매우 간단해. 코드? OR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주위에 바에서 보자. 모모. 입구 근처의 창문에 대한 코드인 것 같아. 가자.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구나. 여기에 창 잠금장치가 있어. 코드는? H였던 것 같아. 우리 잘못된 게. 미안, 다시 해보자. 그 다음은 5였나? 아니면 0였나? 보자. 성공. 해냈다. 모모는 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 친구가 있는 이유가 있었지. 바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바는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겠죠? 조명을 어떻게 켜지? 알아서 켜주는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이쪽에 왠지 바가 있을 것 같아. 밝아. 여기는 바가 아닌가 보다. 서브캐스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서브캐스트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Q였어? 아닌데? 여기 길게 있다. 물물교환자, 슈퍼스프리트 세탁, 그랜마 의류, 엘리엇 프로그래밍. 조명은 2? 아, 오, 됐다. 이봐, 복술복술한 거 봐야. 이리와, 신호가 잡혔어. 그동물교환자, 슈퍼스프리트 세탁, 키마 의류, 엘리엇 프로그래밍. 한 proc, 귀한 기록. 또 that's what the other side is. 그동물교환자, 슈퍼스프리트 세탁. 해당 정리부교환자. 월요일의 전투, chicos. 이건 또한지 볼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블벅. 무서워. 용광자, 충만 선물, 충만. 네. 그러면은 하다보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거의 됐어 여보세요 누구 내 말 들리나? 여보세요 그래 당신이 말이 들려 우리는 쓸놈에 있어 우리는 축을 찾고 있고 친구 아니야? 뭐뭐 지지직 믿을 수 없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정말 기뻐 어디야 다들 괜찮아? 그래 우리는 안전해 위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 여보세요 아직도 내 말이 들리나? 우리한테 오려면 하수도를 통과해야 돼 매우 위험한 절크가 사망해 하수도? 어떻게 내 말 들려? 된장 신호를 놓쳤어 하수도에 절크가 많다고? 또 탈출이구나 그와 다른 아웃사이더들은 하수도를 통해 위로 올라간 건가? 하수도는 슬럼에서 가장 위험한 구제지만 친구가 성공했다면 방법이 있을거야 모모는 약간 피서지원과 같은 스타일이다 거긴 절크가 특실되거든 바로 잡아먹을걸? 특히나 워리였고 많은 자들이 거기에 도전했었어 다들 끝이 좋지 않았지 어쨌든 나는 경고했어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상냥하네 경고까지 해주네 훌륭한 과학자였어 절크를 상대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지 그간 무기를 시험하러 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 후로 변했지 무기가 생기나보다 무기가 생기나봐 고양이 무기면 뭘까? 뭐 발톱 같은건가? 강철 발톱? 강철 발톱 고양이의 시선은 뭐야? 그게 무기에요? 호시도 좋은 무기를 들고 있었네 호시도 좋은 무기를 들고 있었네 호시도 좋은 무기를 들고 있었네 문 열어 니 아버지가 우리를 죽으랬단 말이야 이 상황은 친구한테 아주 힘든 길이니까 대사 아웃사이더에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 나를 도와주지 않겠지만 너라면 좋은 생각 있어 좋은 생각 있어? 좋은 생각 맞아? 노트를 가져가서 친구에게 보여줘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 아마도 충격 욕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비밀 연구실을 찾아가자 아웃사이더 나를 바로 돌아가자 다르셔야 될까?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시도해 보겠어 오케이 비밀 연구실을 찾아 비밀 연구실을 찾아 여기서 뭐해? 야 말했지 하수도를 통과하는건 위험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날 내버려 둬 아 아이템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아 아이템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약간 누구꺼 보여주라 했지 이건가? 우리 아파트에 비밀방이 있었어? 대체 어디에? 비밀 연구실이 바로 내 앞에 있었더니 여기 어딘가에 단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뭔가 단서 같지 않나? 이게 뭔가 단서 같지 않나? 오호 아이고 아 코드를 찾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친구가 액자 떨어뜨리는데 가만히 놔둔다 번역하기 시간이 말할 것이다 시간이 말한다고? 오케이 시계를 봐야 되는구나 2시 5시 1시 1시 2,5,1,1 비밀 연구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예 몰랐어? 이런 방에 본 적이 없어 아빠가 그동안 나한테서 이걸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 이건 아빠의 제일 큰 무기 설계도일거야 아빠는 항상 일을 빅빅스럽게 진행했거든 아빠는 무기가 이론상으로는 작동하지만 실제 시험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러고는 슬럼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진짜 슬프지 나 같아도 저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 같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벽에서 뭔가 흥미로운 걸 찾았어? 흥미로운 걸 찾았구나 흥미로운 걸 찾았구나 흥미로운 걸 찾았구나 초당 절크 20마리 파괴 이게 진짜 무기인가 보다 뭔가 찾아야 되는구나 저기도 떨어뜨릴 박스가 하나 있네요 일단 번역부터 해보고 강한 빛에 반응한다 아 빛에 반응하는구나 흥미로운 걸 찾았어 흥미로운 걸 찾았지 흥미로운 걸 찾았구나 그거 기억나 아빠의 추적기잖아 아빠는 항상 추적기를 사용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어 그것을 역용하면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너무 보고 싶었어 절크를 상대하려고요 왜 필요하지? 아빠는 분명히 무기를 하나 가져왔어 초대키를 수려하면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슬럼에도 누군가가 도와줄지도 몰라 나를 따라 문을 열어줄게 아빠를 찾아야 되나봐요 아빠를 찾아야 되나봐요 이 친구의 아빠 이 친구의 아빠가 무기를 들고 있을 거라고 하고 도와줄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도와줄 친구가 누구 그랬지? 추적기를 수려하는 게 좋겠어 네 솜씨라면 아마 도와줄 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도와줄 자를 찾아야 돼 도와줄 자를 찾아야 돼 모모가 전문가였나? 모모가 전문가였나? 이런 기계 고치는데 모모를 다시 찾아가 볼게요 어디 나갔는데 위험한 절크한테 갇혀서 못 돌아오고 있나봐요 도와줄 자를 찾아가 볼게요 도와줄 자를 찾아가 볼게요 도와줄 자를 찾아가 볼게요 정치적 이건 롤 봉으로지 가르irect 음 아직 카페에 있으려나? 아, 그, 바에 있으려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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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복구가 정말 어렵네. 집에서 흥미로운 거 찾았어? 아이템 보여주기. 집만 고장 난 거 같아. 마을의 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있을거야. 바에는 물어봤어? 넌 처음 왔구나. 뭘 도와줄까? 이걸 고치는 일을 알고 있어. 재능이 매우 뛰어났지. 단지 조금 뭐 보면 알거야. 이러면 일보식 사무실은 여기에서 바로 왼쪽. 그린마의 가게 근처에 있어. 눈에 표지판이 잔뜩 붙어 있을거야. 오케이. 표지판이 잔뜩 붙어있는 가게. 그린마 근처였는데? 최대한 중독으로 재능을 확인하자. ㅋㅋ ㅋㅋ 지나쳤어? 지나쳤어요? ㅋㅋ ㅋㅋ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열때까지 기다리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작은 장치로 누구든지 투적할 수 있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키워드를 쓸 수 없어. 내가 아픈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좋은 느낌이야. 수리하려면 담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서브캐스트랑 이어져있다고 한 거구나. 담요? 아까 담요 모으려면 그때... 정세를 가진 녀석이 많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을 거라. 천이 필요해. 가져다주면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가야겠네. 그치. 할머니가 뭐 필요하다 했었던 거 같은데? 70km나 짰어. 보람찬 소일거리란다. 전선을 가져오면 판초를 만들어줄 수 있어. 영광을 주고받아. 하지만 이만의 작전을 잘하시기 쉽지 않아. 전선? 전선 어떻게 찾아? 막막한데? 바로 앞에 있다구요? 어디? 어디로 가야돼? 어디를 만들어주셨어? 부럽다. 물건을 교환해야 한다고요? 물물교환. 물물교환 여기 있지 않았나? 물물교환자. 이 사람이 물물교환자인가? 트위즈의 달인이야. 좋은 병자의 출애. 좋은 병자의 출애. 이분들은 물물교환자가 아닌 것 같은데? 노래가 없어? 물물교환자. 물물교환자. 이쪽이라 했는데? 이분들이 물물교환자가 맞나? 이분이구나. 전선. 전선. 만약 나는 시장의 상인이야. 네가 나한테 뭘 주면 내가 너한테 뭘 주는 거지. 간단하지 않아? 전선 세트야. 이것의 최고 제품이지. 교환하려면 슈퍼 스프리세제가 필요해. 슈퍼 스프리세제? 어? 이건 에너지 드링크. 바꿔야겠다. 이 게임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저한테도 복잡해요. 슈퍼 스프리세제? 힌트가 없어가지고. 슈퍼 스프리세제? 슈퍼 스프리세제를 어디서 털어야 돼? 세탁소. 되게 직관적이구나. 세제이면 세탁소로 가야 되고. 슈퍼 스프리세제. 슈퍼 스프리세제. 슈퍼 스프리세제. 여기다. 네가 지붕에서 페인트 통을 가지고 노는 말썽그룹이 좀 다하냐? 그만 좀 해. 너희들이 만든 연장판 때문에 현관에 총사는 것도 이제 지쳤어. 페인트 통을 떨어트려 달라는 말씀을. 페인트 통을 떨어뜨려. 어떻게 떨어뜨려? 얘네가 그 말썽그룹이들인가 봐. 그럼.. 가게 앞에서 화나지. 가게 앞에서 화나지. 야사다. 세제좀 가져갈게요. 몰래에 가져왔다. 아아 물물교원부터 해놓는구나. 득템. 이번엔 뭘 원하지? 슈퍼스프리세지가 필요해. 가져가. 오케이. 고마워 바로 시작해야지. 한초. 가져가고 마야 잘 어울릴거야. 감사합니다. 내가 쓸 수가 있나? 내가 쓸 수는 없구나. 써보려고 했는데. 죽이전에. 써볼게. 악보 뮤지션한테 주자구요? 오케이. 떨림이 멈췄어. 다시 일할 수 있겠는데. 고마워. 이제 네 추적기를 확실히 붙일 수 있어. 어디 볼까? 업데이트라고. 한가지만 더 하면 됐다. 수리된 추적기. 가져가고 마야. 네가 찾는 일을 꼭 찾길 바란다. 그러면 한 번 주고 와볼까요? 아까 그 친구는 이쪽에 있었으니까. 내가 악보를 다 안 모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 뮤지션이지만 노래가 없어. 좋네. 힐링되네. 자판기에서 에너지 드링크 챙기려고? 좋지. 고장난 자판기인데? 자판기는 이 친구와 맡고 있고. 잠깐만. 근데 내가 뭘 하려던지 까먹었어. 아 맞다. 그 친구한테 보여줘야 되지? 화가 많이 났어. 아 그 친구 집에 가야되지? 어 아닌데? 누구한테 가더라? 어 답답했구나? 답답했는지 알려주셨어요 이 친구였나? 아 맞다 철학길 수려했는데 성공했어 혜넹과를 붙잡고 잘했어 자판기에 꽂혀서 기억이 안났어 어 신호 잡히나 보다 핑이 잡혔어 엄마가 정말 살아있는거야? 믿을 수 없어 추적길이 따라가지 않아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을거야 그래 따라가보자 시무스 이 친구 좀 그 로봇세상에서 샤워는 뭘까? 녹이 좀 많이 쓸었는데 그런걸 해야되지 않을까? 샤워같은게 발자국 생겼어요 못봤네 기름칠 그치 기름칠 기름칠 좀 해야될거 같은데 틀림없어 아빠는 정말로 슬럼에 나간거야 박급위험한테 확실히 알아야만 자 가보자고 너도 같이 가는거야? 이것까지 챙기면 힘들거같은데 이것까지 챙기면 힘들거같은데 이것까지 챙기면 힘들거같은데 오우 내가 다 뚫어주마 이런걸 잘 못보는 캐럿들은 제 화면에만 집중해주세요 저는 이런걸 그렇게 못보지않아가지고 이 친구도 조심히 하고 있는거 봐 저거 아래 잔뜩있잖아 우리 잡아먹고 할거야 나는 못해 나는 느리걸던거 저거 배치기름을 할거야 이 배치가 나 우리가 뻗고 싶은데 내 친구라는걸 아실거야 아웃사이더 배치 오케이 아웃사이더 배치 막다른골목 자 막다른골목 시작해볼께요 아우 야 친구들 많다 아웃사이더 배치 아웃사이더 배치 뭐야 왜 안들어와 왜 안들어와 친구들 너무하는거아냐 아니 많다고 했으니까 아웃사이더 배치 아웃사이더 배치 어이구 어이구 아 아쉽다 이거 밑으로 돌아서 가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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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쿠 너무 많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쪽으로 때 왜 이렇게 느려지지 돌아올 때 으 시프트를 뜯나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예 속도가 갑자기 확 내려지네 빨리 달리다가 이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 친구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시원하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번엔 성공하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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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길이 어디야 다시 한번 돌아서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그렇지 두 번 뛰고 여기까지 점프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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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액션 뭐야 박진감 넘치는데 괜찮아 엄청난 추락이었어 그러니까 엄청난 추락 아이고 다쳤구나 그래 추락 너무 심하게 하더라 뭐 핥으니까 괜찮아졌어 올라가고 올라가고 혹시 화면 전환이 너무 빨라도 이게 도망다니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이런데 있을 거 같은데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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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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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저쪽으로 올라가려면 이걸 치우고 이걸 저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 놔두고 점프 점프 여기도 쓸 수 있는가? 여기 놔두고 또 한 번 더 충전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얼마 못쓴다 그래도 이 정도는 다 잡을만하네 여기 박사님 큰일 났겠네 다시 잡았나? 아슬아슬했네 집으로 돌아가자 무기 짱이긴 한데 지속시간이 좀 짧다 좋은 무기라서 그런가 보다 여긴가? 여기가 또 작동이 안되려나? 어 다왔네 아닌가? 이런 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구나 어 도착했다 박사님 직접 쏘면서 왔으면 더 빨리 왔을 듯 진짜 그니까 드론한테 장착시켜서 지속시간이 짧아진 거잖아 직접 쐈으면 더 빨리 올 수 있었겠다 그래도 가족이 상봉했네 그래도 가족이 상봉했네 작은 친구야 보여줘서 고마워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어서 기뻐 이제 우리는 절가에나 쓸 수 있어 모모가 하수도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진짜 행복해 보여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거 같아 맞아 하수구 옆? 저 이만 모모가 배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지만 여기서 볼일이 다 맞춘 거야? 네 네 일단 절가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맞췄어요 네가 닭을 찾은 데다 디플렉스까지 구했다니 이제 친구를 찾을 수 있겠어 출발하자 그래 가자 로봇과 고양이는 같은 편인 거 같아요 로봇과 고양이는 같은 편인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작은 절크라는 친구들이 얼굴 조심하세요 절크라는 친구들이 아따? 아따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계를 멸망시킨 그런 생명체들인 거 같아 아 중간중간에 떨어져 나오나? 네 되게 낭만 있다 나룻배에 이렇게 딱 가운데 서가지고 하수도 좀 어렵다구요? 진짜 긴장해야겠네 이승쌍 부신걸? 그러게, 이승쌍 부신에 이승쌍 부신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가 반대편을 확인해볼래? 아, 저쪽이구나 이승쌍 부신걸? 아, R2할 것 같아 그렇지 아, 왼쪽이었지? 아이쿠 아니, 마우스 왼쪽 클릭해야되는데 오른쪽 클릭했어 다시 해볼게요 이런, 마우스 실수를 하다니 다시 못올라게 되어있구나 다시 못올라게 되어있구나 뚱 services 충전하고 충전 다 하고 충전 다 되면 어, 아직 하고 있었네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고양이 울음소리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 스페이스 버튼이 활성 안되는 거 보니까 엄청 복잡하게 생겼다 이렇게 제거되나? 안되지 야 여긴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미션이 엄청 길겠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어려워 보여 막 저렇게 올라가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길을 올라가서 여기 일자로 뛰어가지고 반대쪽에 가서 저건 뭐 다 어떻게 하지 않을까? 어? 그냥 열리나?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이 오래된 기계 장소들을 모두 고장 난 상태야 수동으로 열얼겠는데 그렇지 열고 올게요 너와 함께 갈 수 없지만 계속 방법을 찾아볼게 친구들을 찾으면 내가 이렇게 용감했다고 전해줘 아 혼자 가는구나 아이고 여긴 이미 다 감면된 세계네 네 튀어나올 거거든요 안 튀어나왔어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징그러우면 제 화면만 보시면 돼요 제가 빨리빨리 깨가지고 징그러운 거는 금방 넘겨버릴게요 그러니까 얘네 알들이 좀 징그럽긴 하네 이거 한 번에 다 껴서 없애야겠다 너무 많이 깨웠나? 너무 많이 깨웠나? 큰일 날 뻔 너무 많이 깨워가지고 일단 좀 깨우고 일단 좀 깨우고 일단 좀 깨우고 제가 갈 방향에만 없애버리자 왜 이렇게 어두워 저기 한번 들렀다 와야되나? 단신히 여기 뭐 없지? 좋은가? 천천히 다 제거하고 갈까? 천천히 다 제거하고 갈까? 보이 就是 천천히 다 제거하고 갈까? 좀 깨우 kitty 천천히 다 제거하고 갈까? 천천히 다 제거 케이러스가 이쪽이 길인가? 천천히 다 제거했어요 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점프? 근데 이 무기가 너무 사기여서 점프? 아 바로 앞에 있는 버튼을 못봤네 무기 쓰니까 너무 사기인데? 뭐야? 와우 일단 좀 도망치면서 안 돼 흠? 힐러빼프 힐러빼프 언제 나올지 몰라서 일단 얘네를 다 제거할게요 힐러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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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열어야 하는구나 쟤네 왜 눈이 떠지냐 휴 그러니까 눈 같아 뭐 눈 같은 건가봐 그래도 넘어왔어 잘 무시하고 넘어왔네요 여기도 눈이 엄청 아이고 좀 징그러워요? 나는 괜찮은데 많이 징그럽나요?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 맞어? 약간 외계 생명체 이런거라 얘네를 조종하는 외계 생명체 드론 친구야 도와줘 그렇지 아이고 드론 친구 거부화됐다 큰일났다 이제부턴 달리기만 믿고야 되는거구나 아 야 이거 어떻게 달리기로 맞게 하지? 너무 많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이스 나이스 로봇 로봇 친구 아 일어났다 모든 곳에 나 혼자 있었어 내 쪽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지 하지만 네가 날 구워해줬어 구멍 친구 주전거에 재결을 끌었는데 내 코에 무리가 가 디블럭스가 완전히 파괴됐어 조심해 무기가 사라졌대 큰일났어 무기가 사라졌대 무기가 사라졌대 큰일났어 무기가 사라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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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어디지? 아 여기구나 아 친구 찾았다 아 친구 찾았다 핫스토리 타고 온 여행자라니 너같은 영상을 오랜만에 보네 우리에게 연락한게 너야 작은 압사이더 널 기다리고 있어 쟤 무리 말고 어떻게 사라졌대 엔트빌리지 지금 이 정도면 얼마나 했어요? 게임을 이 기계 내가 도왔던 과학자가 이런걸 썼는데 얘 과학자가 이 친구 아니야? 아 병에 걸렸어 그는 기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 뭐라고 했었던거지? 그는 컴퓨터에 자신을 업로드했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 하지만 업로드라도 뭔가 잘못되었어 그는 수백년동안 같이 있었지 작은 고양이가 나타낼때까지 자신인것? 내가 그 과학자였어 내가 그 과학자였어 그렇네 나는 인간이었어 나 잠시 시간이 필요해 그러게 많이 놀랬겠다 이 안에 나는 인간이었어 인간이었구나 얘는 어디든지 다 뜯으려고 하네 내가 뭘 또 잊어버렸을까 내가 뭘 또 잊어버렸을까 부모님도 친구도 있었을텐데 다들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도시를 개방하고 싶자 구할 사람이 나와 있을까 그러게 좀 안쓰럽다 이런 힘든 세상이 오면 다 저렇게 멘붕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구 충격 먹었어 이게 뭐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나 초인영상을 하는 자리를 방해하면 안된다는걸 몰라 오모와 함께 있었지 드디어 만났으면 좋겠구나 저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드에서 익숙하겠지 그들이 그리워 그들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오모와 닭에 자는데 도움을 쉬었다고 들었어 그리고 친구는 미드타운에 있어 지금도 아웃사이드를 보고싶다면 그녀가 그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거야 도시를 떠날 계획이었던거 같거든 사진 뒷면의 주소를 써왔어 미드타운에 가려면 이 작은 마을에서 위로 올라가야해 너처럼 재주가 좋으면 간단할거야 네가 성공한다면 최초로 아웃사이드에 도달한 자가 될거야 행운을 빈다만 너에겐 필요가 없겠지 너를 믿어 집중의 전을 거절해서 미안해 난 인간이야 아마도 세계의 마지막 인간이겠지 내게 남은 건 이게 전부야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 내가 잊은 것은 얼마나 될까 만약 친구를 찾으면 내 메모리를 복원해서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다시 데려와서 캠퍼니온에게 더 많은 정부를 얻거나 위로 가면 미드타운으로 갈 수 있어 위로 바로 가자 부딪쳐보면 알겠지 뭐 인형친구 잘 지내니 햇빛 없이도 살 수 있는 특별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각자 좀 알아? 나 많이 가지고 끄는 분리 끄는 몇 가지 색은 아직 없어 저런 걸 가져다 줘야 되나? 저것도 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써볼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손해를 하지 그니까 갖고 와달라는 건데 그니까 갖고 와달라는 건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혼자 게임하는 거였으면 했을지도 모른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엄청 넓다 짜잔 컴퓨터가 좀 업그레이드 된 건가? 컴퓨터? 컴퓨터는 그때 배가 하던 컴퓨터 그대로야 근데 인터넷이 좀 아쉽고 근데 장비는 내가 얼굴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화면 작게 여기 아니 내 얼굴이 이렇게 아 그렇네 서있으면 아 위버스 라이브로 하는 거구나 응 이게 무슨 게임이야? 고양이로 탈출하는 게임 탈출? 세계를 구하는 게임 지하철역이네 여기야 지하철역이야 이런 교통수단 읽다는 걸 까맣게 읽고 있었어 이거 다 읽어? 읽어? 도시에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어 사람들은 일하러 갈 때 타고 냈어 나도 맞춰가지고 캐럿들한테 읽어주고 있어 매일 아침 집에서 가족들과 특별 인사를 하고 나서 말이야 지하철이라는 걸 이 고양이한테 이게 이게 인간의 세계가 멸종했어 그리고 인간이 없어? 어 로봇의 세계가 진행되는데 외계에서 외계? 어쨌든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나가지고 움직여볼래 대화중인데 근데 뭐예요? 뭐예요? 오 점프 안돼? 점프는 상호작용되는 점프에서만 점프 돼 오 점프? 올라가 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자 그 친구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를 구하러 가 아니라 찾으러 나도 집에서 게임이나 해야겠다 집에서 열심히 하고 안녕 얘네들 안녕 레드 레드 아이템을 보여주자 느낌 펴고 끝이에요? 노래 노래 들어주고 가야지 노래 들어주고 가야지 왜 도망가? 싸우고 있나? 싸우지마 어? 수배중? 수배중? 주거구역에 숨어있는다고? 우리가 찾는 사람이 수배중인가봐 어디있다 했지? 주거구역에? 미드타운 여기 로봇이 진짜 많아 여기 로봇이 진짜 많아 여기 로봇이 진짜 많아 이 사기꾼은 결함이 있는 배터리를 팔았어 따지려고 하면 내 말을 못하는지 말한다니까 소차중에 센티넬이 아니었다면 이 사기꾼은 부품으로 해체되었을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 클럽을 닫았어 여기 오지 않았다고? 뒤에 수배지가 있었어요? 이 친구인가? 이런 어두운 쪽에 있지 않을까? 수배자니까? 그쵸 왜 수배가 됐을까? 에너지 트랙 하나 뽑고 하자 여기선 못 뽑는다 이런 시에 대해 이야기할 동지를 찾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뒤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옵시오 이거 또 서브캐스트 같은데? 아늑한 곳이었지 드라이버를 도시가 좀 친절하지 않네 나름 발전된 도시인 것 같은데? 나름 발전된 도시인 것 같은데? 나름 발전된 도시인 것 같은데 보안카메라 세대를 없애달라고요? 도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다. 오히려 그 미드타운보다 밑에 있던 그 지역이 더 밝은 것 같아요. 도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운 것 같아요. 덜 징그럽긴 한데, 마을이 오히려 더 어두운 느낌인데요? 카메라가 아까 틀어져봤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타인은 링크에 인해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운 느낌이에요. 이동한 점이 오두운 느낌이에요. 뒤에 주소가 있어 바로 여기야 맞나봐 근데 맞는데 어떡해 주소부터 찾아보자 사진 뒤에 주소가 있어? 한번 볼게요 1년에 기호가 쓰여있어 사진 뒷면 어떻게 보자 이거 어떻게 하였냐 파란색 초록색 점색에 빨간색 점 다섯개 캐릭터를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뭐야 초록색 점색 초록색 점색 아 이게 저주소구나 이게 저주소네요 초록색 세개 빨간색 다섯개 여기다 초록색 세개 빨간색 다섯개 초록색 세개 빨간색 다섯개 여기다 뭐야? 바로 샤는데? 신경쓰지마 넌 누구지? 뭘 보내? 누군가를 보내기로 한 거야? 네가 내 신입인가 보다 넌 별로 안 크네 하스도는 어떻게 통과하지? 꽤 재주가 있구나 엔티블리즈로 떠난 이후로 줄곧 아웃사이드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어 하지만 세트들이 항상 감사했지 신입이 있으니 문제없겠어 날 따라와 오늘 아직도 방송하는 거야 오늘 웬만하면 끝까지 깰 것 같아요 끝까지 깰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스태프분들 반응이 괜찮았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오래된 지하철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추동을 위한 키도 있어 원자배터리 공장안에 침투한대 도와줄 수 있는 연락지 꼭 해 이거 뭐 시킬까? 금사슬을 걸칠로 봅시다 센티넬 피해? 이제 경찰도 피해야 되는구나 경찰이 센티넬이겠지? 보머 재킷과 금사슬 보머 재킷과 금사슬 이 집 말고 다른 곳이 있겠죠? 이 집 말고 다른 곳이 있겠죠? 이건 부숴주고 가자 저 친구가 싫어했으니까 Roslyn 나의 무게도 다시 진입 시험시험해? 걱정 안 하셔도 되요 저도 피곤하면 제가 알아서 조절 할 것이라서 아휴 지금 안 피곤해요 잘했어 해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네 보상이오가 interpret 카세트 테이프 너가 센티네리? 너가 센티네리구나. 내가 센티네리구나. 블레이전에 전의 학교를 샀어요. 센티네리구나. 센티네리구나. 계획을 세고 있어요. 힌트가 끝이야? 보모 재킷과 금사슬을 펼칠 로봇? 옷가게 가보는거지? 미안. 여기가 옷가게인가? 너도 하루종일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녀석들로 한패냐? 블레이저 단골이지? 내 가게 뒤에서 나오는걸 봤어. 뭐라고 했었는지 잘 모르겠네. 가게 뒤에서? 가게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탈의실인데? 가게 뒤에? 여기가 탈의실인데? 여기가 탈의실입니다. 여기가 탈의실입니다. 여기가 탈의실입니다. 여기가 탈의실에서, 여기가 탈의실인입니다. 이렇게 탈의실입니다. 이 탈의실인은 여기가 탈의실입니다. 아기의실입니다. 그 탈의실인은 그 탈의실입니다. . 어디로 가야 되지? . 안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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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옮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양이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자 헬멧. 헬멧 어디야? 이게 끝인가? 가보세요. 헬멧. 헬멧. 안녕. 잠시만요. 헬멧 아까 그 모자가 개구나. 옷이 아니라. 이 친구 너무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안으로 잠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명 더 데려와야 한다고? 바에 가서? 박스 안으로? 바에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라면 다른 작업자. 박스 안이 아닌 것 같은데. 바에 가야되네. 바에 가야되네. 여기인가? 매픽이 엄청 늦긴 한다. 여기 아빠구나 아 대화가 안보여 미친건가 안쪽에 제가 찾는 로봇이 있어요 아 취했네 로봇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헬멧 있나? 헬멧이 없어 간다 간다 로봇이라 괜찮나 봐요 저녁 언제 먹냐고 저녁을 먹을까 그럴까 간다 그리움 간다 그리움 간다 그리움 먹방은 아니고 먹어도 간단한 거 먹을 것 같아요. 작업자 모자? 작업자 모자를 원래 이렇게 전시하나? 3시간인데 피곤하지 않냐고요? 괜찮습니다. 원래 더 오래도 하긴 하는데 훨씬 오래도 하죠. 그러니까 하트한 모자인가봐. 작업자 모자가 이 마을의 인싸 모자일지도. 이 상자 안에 들어가면 내가 몰래 검은서를 통과하겠어. 상자 안에 경치가 좋으니까 화장실에 갔다올게요. 오케이. 노래 한 곡 더. Let's go. let's go. 안녕하세요. Uh, take off your mask now, we jen a jen now, we sound a dance now Hey, been touring zones now, haven't you heard now, stadium tours now Hey, I threw a pen now, but jump, but jump here, say yes I can now Hey, boy back making bands, shipping your jet sense, he got my back now Hey, I got the fire, I be gettin' don't open hire I don't retire, my machine retire Oh, I got the fire, don't open hire, I don't retire I got the fire, oh I got the fire, oh 파이벌 파이어 파이벌 파이어 파이벌 파이어 파이벌 파이어 춥고 열정은 매일 된 스톱으로 후식을 먹혀 접신 위에標 매년 온악과 겹혀 모두 드렸던 입장 샴페인 터뜨려 볼 때 실명처럼 돌아가 떠나도 우릴 자신 있어 몽유 우린 마스크 비 incomes 왜 웃겨? 뭐가 웃겨요? 아 내가 웃고 파이어가 나와서? 오케이 시작해볼게요 고양이 아닌지냐고? 괜찮아 괜찮아 어 뭐 시키려고 우지 6시간 이후로 오래 한 것 같다고? 아 이걸로 안 아파요 평소에는 더 오래 하는걸? 어 나오면 안되지? 큰일났빼네 모르겠네 이게 몇시가 남았는지 몰라서 내일 못놀아서 그래 나 이제 또 다음 라이브? 다음 라이브 일단 열흘은 절대 못해서 아 수다떨면서 시간을 끌어주는건가? 내일부터 스케줄을 받아 다음 라이브 두 챕터요? 금방 깨지 뭐 이거 안 들켰지 원래 박스에 숨을려 했는데 올라가졌어 못놨 우지 아 아 금방 깨지 들켜버렸다 아 아 아 아 무기가 너무 센데 근데 저런 무기가 있으면 절크 한테 당하는 세상이 안오지 않았을까? 큰일 났다. 좋은 일. 좋은 일. 목화 Rain По 배 안고프니? 그래서 김밥 같은 거 시켜달라고 했어요. 캐럿들도 드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징그러워서 괜찮을려나? 나는 괜찮네. 이런 들어오는 타이밍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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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크보다 더 긴장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가지를 동시에 눌렀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따라오라고 하고 여긴 근데 뭐가 누르고 있어야 됐던데 으 흠 의자인가 로봇이 하나 더 있구나 아 으 으 따라오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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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배터리 이런거를 보안 없이 놔두면 안되지 해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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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보다 내가 훔쳐서 보안이 엄청 철저해졌어 타이밍 잘못돼서 큰일 날 뻔했다 심지어 로봇이 튀어 내려오네 잘 모르겠다 빨리 들어가면 되겠지 뭐 어떻게 찾을거야 단서 보드 보기 흠 친구는 없어 코다드 메세지 잘 보이는데 탐정처럼 생각해야 돼 이것 좀 봐 답은 내 물건에 있다 그리고 4개의 기호가 있어 설명되어 있어 물건에 있다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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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김밥 21분 뒤에 오는데요 시간까지 너무 정확히 불편했나 빛은 인위적으로 더해진 것 같아 왜 유용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신호등 역할 하나 블레이저랑 있어 블레이저랑 있어 블레이저랑 있으면 그냥 바로 가면 안되나? 다 찾아야겠지 스파이저랑 다 찾아야겠다 회사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블레이저랑 있어 나이트클럽 아무거나 식물하는데 거기에 있는 저anders 나이트클럽 블레이저랑 있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으로 갑시다. 나이트클럽은 메트로무필이다. 아 큰일 났네. 아 그렇네. 점심도 저녁도 김밥 다 먹네. 이번에도 그냥 뛰어볼까? 뛰어도 안 잡힐 것 같은데? 나이트 클럽으로 바로 보라 했으니까. 네. 여기 더 쉬운 길이 있었어. 깜짝이야. 나이트 클럽을 찾아볼게요. 배터리 줄 거야.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비로 올라가려면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되는거지? 네. 비로 올라가려면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되는거지? 아 저기를 탈 수 있구나. 저기를 타려면. 여기를 타려면. 여기를 타려면. 여기를 타려면. 여기를 타려면. 여기를 타려면. 그 터라스? 여기도 타려면이. 잠잠. 저 배관을 타야 되는데 아 간판을 그냥 점프하는 건가? 아 간판이 막혀 있네 골목에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 한 번도 아 아 아 여기로 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뒤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친구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 잘 지냈어? 끝이구나 아 예쁘지? 잘 지냈어 갈 거니? 잘 지냈어 눈부셔 원래 나가고 싶어 어떻게 들어왔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눈부셔서 정신이 없네 그 와중에 이 친구 춤 잘 춘다 저게 진짜 로봇댄스지 얘도 웨이브를 좀 치는데 쟤는 비보잉 댄스인가 봐 실패 빙소 Image 랩을 보고 있는데 어디로? 랩을 보고 있는데 랩을 보고 오랫동안 랩을 보고 오랫동안 홀로그램 댄스를 블레이저의 신청곡 왼쪽, 오른쪽, 삐, 뿌, 쓱, 싹 이것이 제게만 댄스? 너 댄스를 아는구나? 저 댄스의 신청곡은? 그러니까 댄스 좀 하는데 아, 이렇다고 올라가는거구나 아, 드디어 귀찮아 복잡해, 복잡해 저 개도 이것을 조절해서 가는거에요 아, 이것을 조절해서 가는거야? 아, 이 글자는 도전에서 hem 저 친구가 목 흔들림을 따라하게 되네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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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사업일 뿐이지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란다 내 친구 아니었어? 사업이 꼭 돈이야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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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 뒤에서 구매 못하나? 세상의 미들 로봇 하나 없던 두세상의 미들 로봇 하나 없던 세상의 미들 로봇 하나 없던 세상의 미들 로봇 하나 없던 친구가 없어서 이제 물어가네 밥 시켜놨어요 하얀 부분도 perfectly 다녀와 함께 왜 이렇게 조심히 가? 왜 이렇게 조심히 가면 들키면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또 고양이는 친구를 버리지 않아 저 그대 어떻게 구하냐 방금 절세가 맞느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봤을 땐 그런 로봇들보다 고양이가 능력치가 엄청 높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놀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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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꼼꼼하네 아 하긴 경비 로봇은 저렇게 꼼꼼해야겠지 그치 그게 맞지 쟤는 열일하고 있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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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쉬는 거랑 밥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캐럿들. 가방 됐어. 뭐 보여주는 거야? 자. 센티엘은 또다시 길을 막고 있어. 이래서는 금방 들켜버릴 거야. 네가 감방으로 녀석들을 유인한 다음에 가두는 거 어때? 감방으로 유인하면 돼? 해볼까? 오, 유인이 안 됐어. 오, 이거 너무 빨리 따라가는데? 배달이 지연됐어? 어쩔 수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달이 지연됐어. 됐다. 배달이 지연됐어. 저기서 나를 조준하고 있는 걸 한번 풀어야 느려지는구나. 느려지는구나. 배달이 지연됐어. 소중한 공격에 대기할까? 배달이 지연됐어. 배달이 지연됐어. 배달이 지연됐어. 배달이 지연됐어. 이 친구 유인해오면 쟤도 따라올 것 같은데 아 이거 문을 안 열어줬다 아 뭐야 나 그냥 들어가지네 아이고 어렵네 그니까 아쉬워 뛰어 아이고 어떻게 가두지? 문을 열어놓고 아 이쪽으로 와서 두개 다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냥 가운데 뚫려 있으니까 아 쉬운거였네 쟤부터 2위네여서 쭉 돌아야겠다 어 나왔다 어디? 도착하면 안 돼? 빨리 따라가오네 아휴 겨울다 돌렸네 아휴 겨울다 돌렸네 저 로봇이 다섯 발 쏴가지고 그 다섯 발만 살펴봅니다 이 챕터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챕터가 마지막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줘야 되나? 왜 이렇게 문을 못 열어? 왜 이렇게 문을 못 열어? 이 문양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여기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음 음 음 어흐 요태리에 뛰어 넘어서 보안구역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 운전 시렵구나 이 친구 아 저 친구 왜 놔버리고 가? 침가 거기다 맞아? 왜 나 놔두고 와 얘 왜 나 놔두고 왜 나 놔두고 왜 나 놔두고 왜 놔두고 우와 얘 멋있네 둘 다 같이 도망 못 치니까 고양이만 보네 모두가 아웃사이드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야 빨리 가 너에 대한 기록을 내려면 저장할게요 캐럿들은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데다 나라면 가능하다고? 고맙네요 나 모르겠어 나도 근데 저런 마음가짐을 가지긴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네 그렇지 않네 같이 좋은 그런 걸 보러 가고 싶어 하잖아 보통 같이 좋은 그런 걸 보러 가고 싶어 하잖아 보통 어쨌든 쟤네한테도 꿈이었을텐데 출발 그러니까 쟤네한테도 꿈이 있네 멋있는 친구 내가 봤을 때 진짜 마지막만 남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마지막만 남은 것 같아 여기도 로고들이 사네 여기도 로고들이 사네 그럴까 마지막인 것 같아 여기는 회사인가 300도 19부의 주민님 이제 초반에 만났던 고양이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생각해보니까 그 고양이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이렇게 된거잖아 뭐야? 우주? 지하도시가 다 보인다 우리가 저 밑에 있다가 여기 갔다가 이리로 왔나 봐 여기가 완전 지하도시구나 공인 엔지니어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어실에 있는 제어실에 있는 제어실의 일정에 보안 프로토콜로 닫혀있어 인간만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인간을 보이잖아 이건 기분이 없잖아 우리가 힘을 합쳐야 이 동로를 열 수 있을거야 힘을 어떻게 합쳐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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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부수는 거구나 밥이 좀 지연돼서 늦게 온대요 여기 전체 도시의 제어실이야 여기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어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어 제어실에 내가 그들을 중호했던 게 기억이 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거든 깨끗한 공간 무한한 힘 이동해져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제대로 쓰지 못했어 전염병 전염병 모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했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 가족들이 눈 앞에서 죽어가는 걸 봤어 무력감에 늙었지 가족들이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하지만 나는 지금 너를 도울 수 있고 함께 아웃사이드에 나갈 수 있지 인류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추억을 관측하겠어 전염병이 있었구나 하긴 근데 그런 절크 같은 애들 있으면 전염병이 없는 게 이상하겠다 이게 바로 메인편넉터야 메인프레임에 따르면 몇 년 동안 여기 아무도 없었어 오래전부터 도시 전체가 록다운 사이클에 갇혀있어 이걸 비활성하면 우리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해야 해 우리에게 피어낸 테이크 컴퓨터 안에 있어 전원을 켜야 해 네가 전원을 켜는 동안 나는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와 암호화된 키를 전원을 켜 컴퓨터 전원을 켜 와 고마워요 맛있겠다 근데 컴퓨터 전원을 켜 여기 맞나? 아닌데 아무래도 여기 설명이 없는 거 보니까 밖에 나가는 거 같은데 아 봐봤어요 아닌가? 아닌데 밖엔 뭐 없는데 전원 이런 거 얘기하면 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전원을 어떻게 켜줘야 해? 이렇게 줄지어 있는 컴퓨터를 켜야 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켜지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도시를 여는 방법을 알아냈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기다리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꺼야 도시를 여는 워크스테이션이야 부활 레이어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해보잖아 난 기계를 해킹하고 넌 파괴하는 거 파괴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도와 해킹해봐 내가 파괴할게 아 여기구나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래 떡볶이 맛있는데 떡볶이랑 김밥이에요 방금 뭐래요? 나 먹느라 못 봤어 이렇게 세 개 파괴해야 하는구나 방금 하나가 풀렸네 또 파괴할 컴퓨터가 있어? 아 여긴가? 이건가? 159 209 159 22 20 20 21 32 22 워크스테이션이라면 대충 잘할 수 있어? 와 고생이 많다 이 친구야 마지막은 여기인거 같은데? 아닌가? 마지막 컴퓨터가 안보이네 이 친구는 여기서 잃을 것 같아 여기 맞아요? 여긴 어떻게 부셔? 아 위에 있구나 여기서 친구 에너지 다 쓸 것 같아 내가 데리고 와줄게 탈춤하면 되지 않을까? 워크스테이션은 어디야? 여긴가? 여기 친구야 워크스테이션이 어디니? 여긴가? 됐어 이제 안전해 이 둘은 동체가 버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이야 아웃사이드를 함께 보지는 못하겠네 미안해 이 친구도 자기를 예정하는구나 거울에 붙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미래가 뭐야 그리고 너에게서도 자 이걸 떼어줄게 고마워 안녕 친구 고마워 다들 희생을 하네 아이고 그래도 친구들 덕분에 돌아가겠어 고마워 먹어서 다 마셔도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긴다 내가 봤을 때 게임이 마지막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게임이 마지막인 것 같아 어? 게임 영상 틀어줘야 되는데 어? 게임 영상 틀어줘야 되는데 얘네가 해를 보면 사라지는구나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해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네 저게 열려가지고 진짜 고양이가 이 세상을 구했네 진짜 고양이가 이 세상을 구했네 얼마나 좋을까 저런 해를 못 보다가 갑자기 보게 되면 그냥 이제 친구 만나러 가자 음 이 친구 옆에 이렇게 누워있었던 거구나 드론 친구 고마웠어 안녕 그러니까 드론 친구 덕분에 무사히 나왔네요 친구들 만나러 가자 친구들 만나러 가자 끝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그 장소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얘기 엄청 많을 듯 빈대를 Gazette 어까빌 으 으 여기 돌아왔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엔딩 크레딧이 나오고 있어요 게임 너무 재밌네요 음 결국엔 고양이가 세상을 구했네 로봇들이랑 다같이 해를 볼 수 있고 처음에 구해왔을때는 진짜 힐링게임인줄 알고 구해와서 어두워가지고 당황했는데 그래도 막상 하다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결국엔 끝을 봤네요 음 앞으로 구해올 게임들도 이것처럼 몰입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골라서 재밌는거 가지고 올게요 힐링캠 맞네 재밌었네 김밥이랑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음 일단 다음에 게임을 할때는 제가 또 다른 게임을 다른 게임을 기획해서 만약에 그게 혼자 하는게 괜찮다고 싶으면 혼자 하고 아니면은 뭐 멤버들 데리고 오고 멤버들 데리고 오려면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 바로 한대 못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바로는 안되겠다 어쨌든 다른 게임으로 또 찾아올 것 같아요 떡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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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순은 없고 떡김 떡볶이 김밥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징그럽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구해올 게임들은 그런 게임들은 미리 얘기를 하고 네 엄청 잔인하거나 막 이런건 안 들고 올거에요 어 나무 젓가락 부러졌어 힘 별로 안좋은데 어쨌든 봐주신 캐럭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오래 했나? 3시에 시작해서 4시간 했나?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에는 좀 뭔가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보다는 캐럭들이랑 같이 인원하면서 할 수 있는 탈출 게임 이런거 들고 올까 그게 재밌을 것 같아 피지컬 게임은 이번에 했으니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먹방까지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쓸 가야되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재밌는 게임 들고 와서 할게요 일단 어쨌든 화이트데이 네 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게임보이 전날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해 잘 안되서 4시간 동안 제 얼굴 보셨어요 다음에 조금 더 대화하면서 할까? 더 이해 되게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었어가지고 이해가 조금만 더 얘기했으면 쉬웠을텐데 아쉽네요 어쨌든 아쉬워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엔딩봉 기념으로 원우가 야옹 해줘 제발 미안 내가 야옹을 왜 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하면서 끝낼게요 잠깐만 딱 씹을게요 딱 떡만 하나 더 먹고 다음에도 다음에도 아마 게임 하다보면 좀 길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어차피 그 전날 게임보이 하기 전날에는 빨리 자가지고 에너지 충전 다 해놓고 오고 그 다음에 밥도 미리 먹고 오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냥 채팅 안 치셔도 돼요 어쨌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캡처 타임 고양이 오케이 고양이 게임 끝냈으니까 안녕 나 갈게요 다음에 또 봐요